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기초강의 37회 단타매매도 추세대로 하자 오늘 방송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열어놓은 이 영상은요 제가 요즘 실시간 매매 방송을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면서 업로드 해 놓은 것입니다 크루드 오일이거든요 여러분들 단타매매라고 하면 하루 안에서 추세의 방향대로 짧게 짧게 지지와 저항라인에서 매매를 하는 것을 단타매매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거보다 더 빠른 매매는 스켈핑이라고 여러분 말씀 들어보셨죠 한 두틱 이내에 무조건 수익이 나면 청산해버리는 그러한 기법을 스켈핑이라고도 하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타매매 그리고 스켈핑 할 때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을 좀 아시고 매매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단타매매나 스켈핑을 좀 하시는데 각자의 매매 기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제가 방송하는 것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답은 아닙니다 저는 단타매매와 스켈핑도 추세대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 5분 봉상에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혼조세에 있다가 꺾여버렸습니다 제가 매매 영상에 보시면 여기서 꺾이고 다시 반등했으나 다시 되밀리는 이 시점에서 매도로 접근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래서 쭉 매도 갔다가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 다 먹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끊어버렸는데 이게 추격하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저는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이렇게 반등 나올 것을 기다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추세선 지지저항선을 꺾어놓았거든요 이게 제 방송 한번쯤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미리 꺾어놓은 선들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추세와 지지의 정확도가 제 가장 특기이고 무기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지지저항에서 매매의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는 거에요 단타매매와 스켈핑도 그런데 한 가지 우를 범하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이제 지지선에서 지지를 하고 자 쌍바닥까지도 이제 만들었으니까 반등할 수 있다고 눈에 좀 보입니다 매매를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나 이런데서 콜로 접근하기보다는 기다렸다가 매도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잠깐 올랐으나 이 추세대로 다시 빠질때는 여기서 힘겹게 올라갔다가 빠질때는 그냥 다이렉트로 뻥뻥뻥 터지면서 빠지지 않습니까 이게 추세거든요 자 발빠른 매매 하신 분들 물론 스켈핑 하신 분들은 한두틱 내지는 손실도 짧게 짧게 끊는 분들은 다행입니다만 제가 스켈핑 방송으로 올려놓았던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뭐 평균 단가를 낮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 물타기거든요 평균 단가 낮추는 것은 추세대로 움직이는 것을 저항해서 추가 매수하면 그것은 추가 매수로 그러니까 평균 단가를 낮추는 거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저는 역추세로 역추세로 빠지는데 계속 추가 매수라 한 것은 분할 매수가 아니라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한 분할 매수가 아니라 그냥 물타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볼때는 잘 벌지만 박살이 날 때는 아주 그냥 있는 것 다 틀리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하시는 단타 매매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스켈핑이나 단타 매매도 추세대로 하자 그것이 훨씬 수익 날 확률이 높다 그렇게 한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저도 여기서 잠깐 콜을 들어간 적은 있습니다 매수죠 그러나 제가 그것은 좀 상황이 다르죠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매도로 진입을 했다가 절반을 끊었는데 절반을 제대로 못 끊어 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대밀일 때 제가 추가 매수를 했는데 20위를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손절했습니다 제가 매도였는데 이 위에 까지 48까지 갈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련 부리지 않고 바로 20위를 돌파하는 순간 제가 한 6틱 정도 손절하고 스위팅을 했습니다 콜로 그때 시나리오는 48이 저항대일 거니까 48까지는 좀 열려 있는 것 같다 잘 안 밀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실시간을 보시면 더 확실하게 보이시는데 이 부위가 잘 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8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맞았습니다 그래서 손절했던 부분들 만회하고 플러스를 돌리고 다시 48달러에서는 원래 추세대로 하락 추세대로 제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로 진입을 해서 제법 큰 수익이 났습니다 244만 9천원 수익이 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들 보시고 싶으시면 유튜브에서 닥트 KTV 검색하시고 물론 들어오셨던 분이겠지만 닥트 KTV에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거기 안에 보시면 재생목록에 실시간 주식매매 방송이 있습니다 그게 보시면 17회 17회에 이 방송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세부 내용 보시고 싶으시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마무리 정리하는 의미로 제가 그림판 한번 띄워놓고 여러분 설명드리고 한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타매매도 추세대로 하자 자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 하락 추세 하락 추세로 갈 때는 주가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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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세 상단에 저항을 받으면서 밑으로 하락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면 매도 올라오면 매도 올라오면 매도 올라오면 매도 올라오면 매도 올라오면 매도 이렇게 하시고 청산은 볼린저밴드 이런거 이탈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청산 청산 또 만약에 경우에 이역이 클 경우에 스위칭을 하고 싶다 하면 적어도 이렇게 볼린저밴드의 중심선인 21선과 그리고 이동평균선 21선 여기를 돌파했을 때 정도는 스위칭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외에는 반대방향으로 하는 것은 역추세니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단타매매와 스케이핑도 추세대로 하자 그럼 전 다음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